시원스쿨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처음 토플의 리딩, 류영진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2강이에요. 여러분들께 리딩 학습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그런 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핵심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드릴 건데 오늘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점들을 먼저 살펴본 뒤에 여러분들 리딩 학습에서 가장 필요한 방법들 정독, 스키밍, 스캐밍, 그 다음에 패러페이지 이것들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딩을 위한 학습법이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플 리딩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기초가 부족한 거죠. 말 그대로 내가 영단어를 공부하고 품사를 정확히 이해했던 갭이 좀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문장 구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실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영어를 많이 접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이런 문제들이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명확한 글의 시그널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 유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리딩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토플 지문 자체가 이전에 제가 안내를 드렸지만 대략 700단어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입문자들에게는 토플 지문이, 특히나 리딩 지문이 그렇게 짧지만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출제 포인트를 명확히 잡아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는 위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위축될 수도 있어요. 리딩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제가 우선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냐? 영단어예요. 많은 분들이 영어 단어를 외우는 시간을 좀 아까워 하시는 것 같은데 영어 단어는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의 해석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곧 자신감에 직결되는 편이거든요. 예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실제 질문에서 볼 수 있는 스타일의 문장이에요. Certain figures are typically found in many cave arts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동굴 뭐 많이 발견됐나 본데?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학생분들에게 figures랑 typically가 뜻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요. 아 이거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라든지 또는 typical이니까 타입 뭐 유형적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씀이 자기는 아는데 설명을 못하겠대요. 우리가 교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영어 단어를 보셨을 때 명확하게 머릿속에서 단어 뜻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아 특정한 형태 또는 모양이 되게 일반적으로 흔하게 발견되는구나. 공통적으로 여러 동굴에서 발견됐구나. 명확한 단어를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영단어가 중요한 건 단순히 해석 능력뿐만이 아니죠. 리딩 문제에 실제로 등장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trigger라는 단어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보기가 네 개겠죠. 그렇죠? 근데 trigger의 동의어를 단번에 찍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답이 보이시나요? 자 우리 trigger는요. 기본적으로 방아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trigger를 당기다 라고 얘기하면 이를 발생시키다 또는 일어나게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A번 같은 경우는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move죠. 원래 위치에서 이동해버리다. 그러니까 제거하다 라는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ttrac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트랙터라 그러죠? 끌어당기는 걸 뜻합니다. 방향성을 가지고 끌어당기니 당연히 유혹하다 또는 매혹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increase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creed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축척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증가하다 또는 증가시키다 라는 동사. 마지막 정답 몇 번? D번이 되겠네요. 야기하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reading 이 시험에서 단어 문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trigger는 기본적으로 cause, bring about, lead to 이렇게 삼형제가 매년마다 등장합니다. 단어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답을 빨리 찍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아끼실 수 있어요. 그럼 다른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용이하겠죠? 나이도 조금 높여볼게요. exploit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복이 4개 등장합니다. 지문을 읽지 않고 이 단어를 바로 찍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쵸? 정답 몇 번일까요? realize부터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realize에 있는 real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현실이라는 단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깨닫다, 인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recognize 같은 경우도 cog라는 단어를 보시면 인지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recognize 역시나 인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A번과 B번은 공통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C번 한번 볼게요. utilize. 우리 utilize 자체가 여러분들 use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용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examine 같은 경우는 exam이라는 단어가 시험 또는 검사를 의미하니까 우리가 검토하다. 정답 몇 번? C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exploit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 공부하셨을 때 아마 착취하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토플에서는 대표적인 복화 단어로 등장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employ, make use of, take advantage of. 매년마다 나옵니다. 정말 자주 단어 시험에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영어 단어를 안다는 건 해석과 문제풀이, 시간 단축까지 모든 걸 다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은 1순위로, 어쩌면 0순위로 단어부터 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정독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해요. 많은 분들이 정독이라고 얘기하면 느리고 천천히 꼼꼼하게 읽는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데요. 사실 정독이라는 건 올바르게 그 덩어리들을 묶어서 읽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정독은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속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문장 구조라고 할 때 류티의 킥입니다. 기본적으로 크게 네 가지를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거예요. 선생님, 보원은 어디 있나요? 뭐, 분사는 어디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께, 입문자 여러분들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안내해 드리고자 해요. 자, 문장의 주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문장 가장 선두에 볼 수 있는 명사이자 키워드겠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때는 은느니가 라고 보시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동사입니다. 주어의 행위를 서술해주는 표현이죠. 그쵸? 해석했을 때 뭐, 뭐, 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토프를 푸실 때 가장 많이 보는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라는 게 뭐예요? 뒤에 목적어 데리고 오는 친구들이죠. 을, 을이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어떻게 보면은 내용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안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애들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어떨까요? 전치사구라든지 부사구 또는 투부정사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수식어로 다 묶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 네 가지를 통해서 문장의 성분을 쪼개고 올바르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artists begin a campaign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장일 거예요. 문장의 주어가 누굴까요? 그렇죠. artist죠. 오늘 쉽게 그냥 끊어 읽기만 한번 해볼게요. 펜이 왜 이렇게 작동이 안 할까? 그렇죠? artist의 문장이 주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begin이 여러분들 문장이 뭐가 되겠어요? 동사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실 때 begin이라는 동사를 봤을 때 여러분들 뜻이 뭐예요? 음, 시작하다 아니에요. 무엇을 이라는 개념 먼저 잡으시고요. 시작했다 라는 시제까지 잡아주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주어 동사를 올바르게 잡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캠페인은 뭐겠어요? 그렇죠? 캠페인을 시작했다라는 목적어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짧은 문장도 올바르게 구성 성분에 맞춰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토플 문장은 아무래도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professional artists begin a public campaign to support amateur artists. 이렇게 문장이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문장의 주어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문장의 맨 선두에 있는 전문적인 예술가들은 이렇게 주어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begin이라는 동사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목적어인 a public campaign이 등장하겠죠. 그렇죠? 공공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투부정사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의 투부정사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과감하게 아 수식어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초급 아티스트를 지지하기 위해서 정도로 보시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문장 성분들을 한번 다뤄볼게요. 자, 실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artists in the early years of Renaissance first began using perspective in their work. 이렇게 문장이 등장했다고 한번 볼게요. 문장의 길이가 짧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문장의 주어 누굽니까? 그렇죠? 가장 선두에 나온 명사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를 일단 끊는 거예요. 뭐 다양한 기호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슬래시만 이용하려고 해요. 예술가들은 이라는 주어가 등장했죠. 주어는 문장의 기본적인 키워드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서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걸 빠르게 인지하는 거죠. 자, 뒤에 있는 in the early years of the Renaissance 같은 경우 in 이라는 표현 또는 of 이런 짤막짤막한 애들을 여러분들 전치사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전치사는요. 뒤에 반드시 명사를 수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 덩어리들 전체가 아티스트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수식어구 덩어리로 보자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을 끊어요. 수식어로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서는 문장이 수식어지만 주어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치사구, 전치사구 두 개를 그냥 합쳐서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first begin을 보는 순간 아 문장의 동사구나 라고 생각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first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니까 답 근거로 많이 쓰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사는 챙겨두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동사를 수식하니까 하나의 패키지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여기서 begin이라는 동사 여러분들이 딱 눈에 띄어야 되는 건 아 말 그대로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구나. 예술가들이 시작했구나. 되게 중요하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과거 시제로 사용됐다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무엇을 시작했는가 봤더니 아 use라는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지금 뭐 맞는 거야? 동명사 만든 거예요. 목적어인 거죠. 그쵸? 이렇게 동사 뒤에 목적어를 끌고 옵니다. 뭘 시작했대요? 그쵸? using perspective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문장의 목적어 같은 경우는 핵심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현재 여기는 동명사로 목적어를 취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치사고 똑같이 수식어로 나옵니다. in their work. 부가적인 내용을 설명한 거죠.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문장의 주어와 수식어고 동사 목적어 이렇게 토플 문장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면 훨씬 더 좋겠죠. 그쵸?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주어에서는 예술가들은 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수식어입니다. 간단하게 언제? 리네상스의 초창기의 예술가들은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나서 어땠대요? 아 최초로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빨간색 포인트가 잡혔다는 건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때 꼭 붙여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최초 시작했는데 무엇을 시작했나요? 음 perspective는 사물에 가깝고 먼 걸 나타내는 원근법을 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근법을 사용하는 것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들의 작품에서 이렇게 말이에요. 큰 틀을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훨씬 더 편해요. 억지로 한 문장을 다 뒤에서부터 한국어순에 맞게 풀이하실 필요는 없어요.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순서대로 방향대로 먼저 잡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 문장은 사실 입문 난이도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난이도를 한 번 높여볼까요? 자 이 정도는 돼야 사실 토플 실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over subsequent decades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콤마 보이시죠? 그러면 얜 그저 거들어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볼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수식어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여기는 간단하게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기간을 나타내주고 있네요. decades라는 거 보니까 그쵸? 자 이제 문장에 주어 등장합니다. 자 numus laws and regulations까지 잡아볼게요. 왜?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선두에 나와 있는 명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를 주어로 잡는 거예요. 문장의 키워드죠. 그럼 여러분들은 아 지금 이게 법과 규율에 관련된 내용인가 보다라고 일단 잡고 가는 거예요. 동사 어디 있습니까? have가 동사예요? have been인가요? 아니죠. have been introduced까지를 동사로 잡으시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동사네 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have been PP로 지금 현재 완료인데 수동태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입했다가 아니라 도입되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have been PP라는 모양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구조분석을 할 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뒤에 볼게요. 자 introduce 됐는데 뒤에 투부정사가 쭉 등장합니다. 여기까지는 도입된 이유를 설명하는 수식어가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 전치사구 이런 애들은 다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 지금 투부정사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으로 introduced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보는 투부정사는 대부분 다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게 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other issues라는 큰 개념 뒤에 여러분들 such as라는 시그널을 사용해서 전체 마무리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전체를 꾸며주고 있죠. 어떤 이슈냐면 예를 들면 a and b 이런 식으로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거를 단순하게 보면 such as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수식어구로 보는 것 other issues를 꾸며주는 이해 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큰 틀로 먼저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해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 억지로 어순에 먼저 시작부터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방향대로 가고 나중에 재조합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over subsequent decades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 그 후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먼저 기간을 설명해주는 수식어 선에서 끝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numerous laws and regulations 그쵸? 수많은 법과 규제 가 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졌대요? 도입 되어져 왔다. 수동태의 느낌을 한껏 살려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뭐하기 위해서? 아 control 통제하고 manage 관리하기 위해서 뭐를 other issues 다른 문제들을요. 음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큰 그림만 봤을 때 법 규제가 이슈들 통제하려고 도입됐구나 정보를 획득하시죠. 근데 어떤 문제들이에요? 어떤 문제들? 뭐뭐와 같은 문제 뭐뭐와 같은 문제인데 어떤 문제입니까? pesticide use on farms 라고 되어있어요. 살충제 사용입니다. 어디에서? 농장에서 그리고 depositing the hazardous substance at waste sites 라고 되어있죠. 음 쓰레기장에서 유해물질을 축적하는 것 과 같은 이슈들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수식어구를 크게 자르면 해석하기가 편해요. 엔드 같은 애들 잘 보이시잖아요? 해석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땀 한 땀 가기 전에 먼저 썰어요. 슬라이스로 그리고 보면 해석이 훨씬 더 편해요. 이게 구조 분석입니다. 영 단어 열심히 외우시고 성분들 암기하신 다음에 문장 보시면 독해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좀 테크니컬한 걸로 한번 가볼게요. 기술적인 걸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흔히 들으셨을 거예요. 스키밍이라든지 스캐닝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사실 되게 빠르게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키워드 중심으로 주어동사 훑으면서 가는 걸 뜻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펠란치즈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산사태 눈사태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아까 저희가 했던 것처럼 주어동사 수식어를 한담한담 보는 건 아니에요. 키워드를 찾아가면서 읽는 거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아펠란치즈 눈사태들은요. 쭉 봤더니 아 have인데 뭘 가지고 있대요. causes and factors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cause는 직접적인 인과관계이고요. factor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요인들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장에서 아 지금 눈사태는 많은 요인들 원인들과 요인들을 갖고 있구나. 먼저 맥락 파악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쭉 가요. 그런데 다음 문장 볼게요. 대부분은 발생한대요. 언제 태풍 때요. 정부 획득 이렇게 되는 거예요. most는 storm이구나. 다음 문장 가볼까요? others trigger 아까 했던 거네. trigger 그쵸. include other triggers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쵸? 또 다른 원인들은요. include disturbances 장애물이나 방해물들 때문에 발생을 하는구나. 두 번째 정보 획득했죠. 그쵸? 그리고 쭉 가요. 예시겠죠? 그리고 avalanches can also also be the result of 역시나 시그널 등장하면서 artificial causes 이렇게 등장하죠. 인위적인 요인들 인위적인 원인들도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장을 샅샅이 보기보다는 키워드와 특히 주어를 보면서 넘어가는 게 기본적인 스키밍 테크닉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독해가 더 빨라지겠죠. 흐름에 대한 이해는 더 높아지겠죠. 스캐닝은요. 더 심합니다. 정말 문제에서 출제됐던 그 단어를 보고 그냥 우리가 주소 찾아가듯이 한 번에 거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볼게요. 문제에서 according to paragraph 5 vegetation patterns can be signed up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요구하는 건 이런 수목 패턴들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키워드가 이렇게 두드러지죠. 두드러지게 여러분들한테 와닿습니다. 그럼 얘를 쫙 읽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나오는 vegetation 패턴까지 스캐닝을 쫙 하고 이 단어의 앞뒤 상관관계를 활용해서 답을 찍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수목 패턴은 예를 들자면 a sign of recurring avalanches 그러니까 반복되고 재발하는 눈사태의 신호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 문단을 만났을 때 그걸 다 읽으면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스캐닝을 통해서 문제 있는 핵심 단어를 보고 주소를 찾아가면 훨씬 더 빨리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술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익히고 시험장에 가셔야지 그냥 영어 문장만 읽게 되면 너무 부담스러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기술적인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패러프레이즈는 사실 토플의 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단어를 외우고 문장 구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을 마지막으로 헷갈리게 만드는 게 이 패러프레이즈입니다. 유사 어휘를 통해서 단어를 바꿔치기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스트레스 포 트리즈라는 표현이 지문에 등장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나무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직접적인 요인은 강풍입니다. 나무가 너무 바람에 쓸려서 나무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 점점점점 이렇게 기울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인지했지만 실제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기를 읽었다. 그럼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온데간데 없고 뭐가 있냐. 하드쉽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고난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하드쉽이라는 단어와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동의어로서 쓸 수 있구나라는 걸 인지한다면 그 보기를 답으로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쵸? 다른 예지 한번 볼게요. 자 they knew very little about western culture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쵸? 그들은 서구 문명의 또는 이런 문화에 대한 이해가 좀 적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구조분석도 됐겠다 하고 넘어가서 보기를 봤더니 이런 게 등장합니다. they had almost no contact with western culture 그럼 여러분들은 당황하죠. 어? 연락을 안 했나? 전화를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동의어 표현을 알지 못했다를 이렇게 표현을 바꿔주는 게 paraphrase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eading에 대한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paraphrase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하면 이해를 해두고도 답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정도면 사실 괜찮은 편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을 진짜 괴롭히는 건 문장 구조 자체를 변형하는 사례들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긴 문장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continued sedimentation causes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 석유와 관련된 지문에서 흔히 보실 건데 자 지속적인 여러분들 퇴적이죠. 이렇게 쌓이는 것들은요. 고온과 압력을 일으킨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렵지 않게 주어동사와 목적어를 찾아내셨을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실제 만나게 될 표현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 여기는 엔드 있잖아요. 패러프레이즈의 대표적인 대상이거든요. 지금 보면 높은 온도와 압력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실제 여러분들 보기에서 보실 때는 압력과 패러프레이즈 돼 있는 열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 B 순서만 바꿔놔도 되게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고온이라는 표현이 히트로 변경이 된 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퇴적 또는 퇴적물은 이라는 표현이 from the weight of sedimen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퇴적물의 무게로 붙어오는 이렇게 되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영영 단어의 암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조분석까지 완벽하게 진행을 했을 때 너무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계속 갈게요.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볼게요. 여러분들 능동이었던 문장이 수동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생겨지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Many Indians are still using that traditional remedy 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보셨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Many Indians죠? 그럼 동사는요? 맞아요. Are still using 현재 진행형 쓰고 있죠. 능동이요.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목적어 등장하네요. That traditional remedy 그 전통 방법 있잖아. 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수동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수동태가 뭐예요? 문장에 썼던 목적어를 주어로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쵸? 쉽게 말하면 이 초록색이 문장 맨 앞에 가게 된다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냐? The old method 라고 먼저 paraphrase을 해요. 순서를 바꿨는데 단어까지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traditional이 전통적인 쉽게 말하면 이전부터 현재까지 오래됐다 이라는 표현을 old라는 단어로 바꿨죠. 그쵸? 그 다음에 remedy라는 치료법을 method로 감춰버렸어요. 거기다가 능동이었던 are still using 이라는 능동을 BPP로 바꿔주는 거죠. is used 로 바꿔준 거예요. 그나마 좀 고마운 건 use라는 동사는 일단 지속됐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many Indians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많은 인도 사람들이 라는 건 일반적으로 통용돼서 인도에서 사용된다라는 해석과 일치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is still commonly used in India. 그럼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아 많은 인도 사람들이 그 방법을 쓰는구나. 어떻습니까? paraphrase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법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와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잡아내시면 paraphrase가 좀 더 눈에 쉽게 들어오실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영단어에서부터 필요한 학습법들을 좀 기본적으로 안내를 드렸어요. 그쵸? 그럼 이제 저랑 약속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희 처음 토플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네 가지는 꼭 좀 지켜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하루 30분 영어 단어 공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그 처음 토플에 있는 영단어장이 정말 좋아요. 엄청 좋은데 지문과 관련 있는 어휘부터 먼저 정리해 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만나는 그 클러스터들 있죠. 그 단어 덩어리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눈사태에 관련되어 있는 복합부터 먼저 정리하고 단어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은 너무 길게 잡으실 필요 없어요. 30분이면 여러분들 점수 바뀝니다. 두 번째입니다. 논리 및 유형을 정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 강의를 여러분들이 완강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문제만 풀어보고 채점하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어떻게 하나의 단어를 지워서 오답을 처리할 것인가. 딜리션 스킬을 배우시게 되거든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입니다. 토플 컴퓨터로 보잖아요. 근데 저희 교재가 또 컴퓨터 모니터와 굉장히 유사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상상하면서 그 스타일에 맞게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시험장에 가셨을 때 덜 당황하실 거예요. 그리고 시간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토플 시험 시간 제가 안내 이전에 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 지문을 1시간 2시간 갖고 있는 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효율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풀이 시간에 맞춰서 타이머 세팅 하시고요. 하루 계획표도 충분히 짜고 학습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 리딩은 학습법을 어떻게 잡느냐가 여러분들 계획을 훨씬 더 앞당기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뉴티의 킥입니다. 비동사 나오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동사는 여러분들에게 말 그대로 겉으로 봤을 때 뭐 주격 보호라고 표현을 하지만 키워드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지문을 쉽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비동사로 제시된 정보를 반드시 획득해야만 이후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비동사 같은 경우 생김새가 am, is, are, was, war 이렇게 다섯 가지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한번 볼게요. ground water is the word used to describe 라고 하는 순간 아 ground water를 굳이 비동사로 잡아주는 거 보니까 문단의 키워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one sign of this condition is 라고 하는 순간 아 이 하나의 신호가 문제에 등장하려나 보다 비동사로 설명해주는 거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비동사는 단순히 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리딩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에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알게 되신 정보는요. 전부 다 정리해두시고 추후에 있을 학습에 꼭 신경 써서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계획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강의 시청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3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